네 앵커 리포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내용들 또 관련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될 때 예전에 미처 그렇게 많이 좀 얘기가 안 됐던 게 최근에 좀 자주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공유 경제라던가 그리고 밖에서 나오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간편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편결제 얘기 페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벌써 나가고 있네요. 카카오와 네이버 과연 밴모와 위챗페이와 같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위챗페이 또 밴모 얘기하는데 웬 또 페이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뭐래도 페이 시장의 데모는 바로 이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글로벌 시장의 페이 시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실적은 외형 성장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EPS는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사실 페이팔 같은 경우에 산업은요. 좀 외형 성장에 계속 따라줘야 되는데 요것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도 좀 하향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내리는 모습들도 좀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업만 보더라도 페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팔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주역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이고요. 이베이 쪽으로 인수가 된 다음에 분사가 돼서 다시 한번 상장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 시장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인수한 기업이 바로 벤모입니다. 벤모 이 기업은 SNS를 중심으로 좀 나온 거고요. 소위 말해서 송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젊은 세대의 미국의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50세 이하의 인구의 30% 이상은 벤모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룸메이트입니다. 창립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룸메이트가 현금 거래를 좀 거래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벤모를 창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벤모를 지금 현재 페이팔이 인수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수익성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구글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구글링 하자 하면 검색해보자는 얘기예요. 벤모 미?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송금해 이런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의 벤모의 위상은 큽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요. 그래서 보면은 이 벤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SNS를 통해서 혹은 한 번만 간편결제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나 혹은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번호에 연결된 친구들에게 간편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페이 시장이 대부분 이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지금 이용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확실히 수익구조를 만들고 어떤 성장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벤모도 주도를 했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살펴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벤모 이용자는 2,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70% 가까이 지금 이제 성장이 된 것으로 지금 이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지금 카카오페이와 혹은 카카오뱅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할 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좌이체 하려면 너무 금액이 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현금 거래 계좌이체보다는 현금 거래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게였던 게 온라인 거래로 송금을 하잖아요.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무료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에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뭔가를 상품을 살 때는 수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무기로 지금 현재 이용자를 이렇게 크게 늘려놨고요. 이거는 페이팔의 수익성도 또 외형 성장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알리페이였죠 여러분들. 알리페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봤네요. 카카오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알리페이는 알리페이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립을 할 선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위어바오라고 잔돈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CMA까지 하면서 그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알리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리페이의 경쟁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페이가 2015년 기준으로 모바일 페이로 봤을 땐 압도적이었습니다. 72%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채페이가 뒤따라 갔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72% 그리고 위채페이는 16%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채페이가 빠르게 현재 알리페이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홍바오라는 중국의 문화를 잘 알고 계십니까. 신년이 되면요. 조금씩 조금씩 그 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세뱃돈 세뱃돈을 줘야 되는 게 풍습인데 이것을 모바일로 끌어오는 게 바로 위채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요소도 있었어요. 위채페이를 통해서 홍바오를 주게 되는데 5명에만 줍니다. 그런데 10명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위채페이를 통해서 홍바오 이벤트를 열어보면 5명에만 주는 거예요. 10명에 지금 현재 뿌려서 5명에 당첨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이 인구, 이 사용자 수를 늘린 것을 보입니다. 알리페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돈도 많은데. 그래서 한 TV방송을, 그래서 이 똑같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위채페이는 더 앞서 나갔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흔들어주세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위채페이를 흔들어주세요 하면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역시 홍바오를 선물해주는 모습으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알리페이도 같이 했지만 또 다른 이벤트로 지금까지 계속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바오는 인구, 유저수를 늘리는데 가장 적합한 수준이라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와 위채페이는 지속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승리하는 쪽은 위채페이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관계성을, SNS의 관계성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기능과 또 재미요소,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함께 결합해서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2018년, 2018년 현재로 보면은 이렇게 좀 따라잡은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알리페이는 따라잡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빠르게 위채페이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중국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페이 뭐 쓰세요? 그러면 위채페이 얘기를 합니다. 텐페이라도 얘기하고 위채페이라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알리페이보다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쪽이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나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SNS를 이용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앞서서 뱀모를 살펴보면은 다 잘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수수료를 무료로, 송금할 때 무료로 하게 되면은 그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카카오페이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게 문제였거든요. 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바로 가맹점과 제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런 비즈니스 어떤 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소비자에게도 소폭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유명한 데가 많아요. 우버, 우버, 이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쭉 보면 포레버, 포레버 그리고 또 하나가 풋락커, 룰루레몬 이런 기업들이 같이 가맹점이 되면서 확실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가맹점과의 어떤 협업으로 지금 이제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쇼핑 플랫폼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뱀모 같은 경우 경쟁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기존의 은행들이 그래서 은행 결합 앱이 지금 간편결제 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젤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흐름들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강자는 누가 뭐래도 네이버페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함께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판 조사를 봤을 때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의외로 토스가 조금 밀린 상황이고요. 의외로 페이코가 평판 쪽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건 느낄 수 있지만요. 지금 온라인 거래상에 페이 결제는 어디서 많이 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네이버페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이버페이가 네이버가 PG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PG사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시장의 강자였던 LG의 LG유플러스의 PG사업부를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가장 큰 거래고객이었는데 이거 여기서 직접적으로 한다니까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커지고 않고 수익성도 좀 못 나겠구나라면서 매각을 결정한 게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네이버와 네이버페이의 영향력은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페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네이버가 크게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는 뭐가 문제일까요?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보다 더 강점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페이 시장을 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쇼핑이나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 쪽에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충전 결제를 통해서 소액 투자 시장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어바오 말씀을 드렸는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주요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의 모델을 가져와서 좀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은 해외에서 이미 비즈니스 구조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네이버라던가 카카오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어떤 수익구조도 네이버라던가 카카오페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은 커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익구조를 고민해야 될 때는 바로 간편결제 시장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